텐타곤 메이크업 프로젝트 텐타곤 메이크업 프로젝트 지금부터 60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텐타곤 메이크업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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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fety at Habanza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1위 멤버는 way 으 5 이제 5 게임라운드 역시 1대1 배틀로 지능됐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위는 9위입니다. 4위는 뮤트입니다. 3위는 희선입니다. 2주차 1위는 희노입니다. 2위는 희선입니다. 2위는 희선입니다. 2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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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입니다. 2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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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는